서산에서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40대 주치자 A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. 30대 구급대원 B씨는 20일 밤 11시 50분쯤 A씨가 동문동의 한 술집 앞에서 쓰러져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는데요. A씨는 B씨에게 추운데 왜 귀찮게 하냐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B씨는 타박상을 입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충남 소방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로 조사 중입니다.